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인기가수의 무대, 실력있는 신인가수의 무대, 그리고 대한민국 가요백년의 명곡을 함께할 수 있는 고품격 성인 가요프로그램 가요탑10쇼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 쇼핑스트로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품은 한상의 품비, 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인기가수 베이로, 김국환, 유연상, 진미래, 송지상, 김훈열, 동무, 전우아, 진미야, 박보분, 진부기, 전철, 김미성, 최시라, 김지민, 유미, 제임스킹, 송유병, 은정훈, 행숙이, 반영희, 변화, 정가연, 김성호, 철희, 진황수, 황진영, 이민여, 구성서, 진우리, 유명희, 김영광, 허영미, 김상식, 정공량, 정진숙, 정준, 정연아, 김은경, 영자, 문옥화, 송연아, 미소진, 김정, 나영, 정혜린, 진태령, 노은주, 변선아, 인혜진, 윤진, 이영수, 아름다운 하음, 디코러스, 멋진 무대를 선사하는 디돌스 무용단이 함께합니다. 고품격 성인가요 프로그램 가요 탑텐쇼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스트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특별한 세상, 샛별기회, 청주, 검천척단이 함께합니다.